진안아, 이야기 백승을 해서 이 마을에서 나간 사람이 있나요? 그 건... 아마 백승을 하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날 죽인다고? 네, 여기서 죽나 저들한테 죽나 똑같은 죽음이죠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다리가 저렇게까지 싸우는 건 오랜만에 보네 그러게 매일 유람선에서 장난만 치며 살았는데 이런 모습을 다시 보니 나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엄청난 난투극 서로 한 발자국도 물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이 정도의 쇼 서커스를 관리하면서도 처음 보는 쇼입니다 아저씨 몸에 힘 푸세요 지금입니다 꼭 작전 성공하길 바랍니다 으악 으악 으아아아아아 다리에 엄청난 반취 웨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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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감사합니다 웨더 아저씨 으흐흐 뭐지? 으음... 안녕? 으앗 아아... 뭐야... 지금 내 쇼를 망치려는 거야? 응? 아니... 더 재밌는 쇼를 만들려고... 뭐? 자... 제가 승리했지만 외더한테 거신 분들 살아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준비한 두번째 경기 으흑... 너 이 자식... 설마... 페러블 마을의 갈리 서커스 쇼의 주위 꼬밥과 저의 전투 곧 시작하겠습니다 멈춰 멈춰 멈추라고 배팅 시작 하... 이제 멈추기에는 늦은거 같은데 으... 나...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갖 어 맞아 흐흐..... 세대로 한방 먹었군 흐흐흐흐흐흐흛 incumbent 各位 reactions im 배팅? 배팅은 실내로 시작되지 만약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여기 있는 모두가 기대감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져서 서커스에 찾아오지 않게 될 거야 아... 그럼 다리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했던 거야? 그렇지 우리가 알던 다리는 멍청해 보이지만 저 녀석 유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두뇌회전을 가지고 있잖아 옛날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네 이렇게 된 거 난 다시 배팅 걸래? 어? 이현소 내 목숨 어? 그럼 나도 자 배팅을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배팅률 꼬밥 30 다리 70 널 믿는 굴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어쩌냐? 탁취 알겠어 알겠어 그럼 시작하자 오 그게 너 가구네야 내 쇼를 망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망치다니 더 즐거운 쇼를 만든 건데 지금부터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님 어깨님 네! 아아, 이번 쇼를 화끈하게 진행할 옥규입니다! 다시 시작해볼까? 죽여버리겠어! 소개도 할 시간도 없이 시작된 쇼! 서로의 카구네가 부딪히는 걸 보니 저의 카구네까지도 뜨거워지는걸요! 넌 이 마을에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해서 우리를 초대했겠지만 지금부터는 너가 우리의 장난감이야! 알겠냐? 반치 앞을 알 수 없는 쇼! 과연 이 쇼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이제야 알겠어? 내가 널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 뭐? 너가 우리 라테님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어? 내 쇼와 취면은 완벽했다는 거니까 뭐? 어차피 너희도 도망갈 순 없을 거야 내 쇼는 여기까지겠지만 뭔 소리를! 다리! 다리가 승리해!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베팅에 걸어 따내신 것들은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신 분들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르베레 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업을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삼시자리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